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5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김영호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나이가 됐죠. 우리나라 나이로 58세고요. 작년부터 인스티브의 빅4 프로그램을 수강을 해서 운 좋게 첫 번째 도전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생명보험회사에 재직 중에 있고요. 그 덕분에 1차 시험에서 보험업법이나 상법 보험편 같은 경우는 조금 도움을 받은 것도 같습니다. 다만 2차 시험은 크게 관련이 없어서 인스티브의 수강에 많이 힘을 얻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합격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좀 나이가 있어서 직장에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제생활을 계속해야 될 상황이라서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론을 신봉하고 있는데요. 퇴직 이후에도 실제 은퇴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상당히 더 오랜 기간 생활을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나이도 있으니까 전문직으로서 한번 사회생활을 지속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제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실현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돼서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학원을 선택하실 텐데요. 요즘은 학원이 워낙 전문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독학하시기보다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학원을 선택하느냐가 고민거리가 될 텐데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것은 강사님들의 수준이나 커리큘럼이나 그리고 또 학원의 지원 체계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완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됐고요. 아주 운이 좋게 인스티비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만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학원들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동영상도 많이 보고 하시겠지요. 심사숙고에서 선택을 하시되 그 첫 번째 학원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원은 학원을 선택할 때는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이 적합하다면 강사님들 선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좀 기준이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좀 합이 맞는 그런 분을 선택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론의 경우에 김유나 선생님을 선택을 했고요. 김유나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분이 수강을 해보니까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또 강의 방법이 굉장히 알차고 성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있을 때 좀 귀찮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의하신 지가 오래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데 강의 스킬 같은 부분이 조금 배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전국 1타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제를 충분히 갖추신 분이고요. 이번에도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 또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근제 과목은 김태윤 강사님을 선택을 했는데요. 김태윤 강사님 같은 경우 이 강의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시고 핵심 요약만 명확하게 해주시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특히 약술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유했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손꿈사라는 블로그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손해사정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 블로그인데요. 시험 근처가 되면 김태윤 선생님의 약술 70제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그 자료를 구하려고 하는 다른 학원의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것이겠죠. 저 역시 김태윤 강사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핵심만 군더더기 없이 자료로 딱 정리가 돼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윤구목 강사님 강의를 제가 들었고요. 이 강사님은 참으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강의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강사분들하고 비교는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정규 강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밴드를 운영하셔서 여러 수강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거의 수강기간 내내 약 9개월 내내 밴드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정보와 학습 내용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어요.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사실은 조금 버거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된 결과가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에서 제3보험이 최고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인사를 빌어서 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원 강사님 강의를 들었고요. 박세원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으신 분 같아요. 다른 학원에도 여러 좋은 강사님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언론과 이론과 실무를 쭉 설명하시다 보니까 자동차보험 분야가 많고 깊어서인지 책도 두껍고 굉장히 강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세원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셔서 그런지 강의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핵심 내용만 간추여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할 내용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핵심 부분만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그런 강공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동차보험이 좀 실제 공부한 것보다는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 합격하기엔 충분한 그런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앞에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1차 시험도 받습니다. 대신 보험업법이나 상법보험편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식은 있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기간을 좀 최소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손해 사정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만만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많은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기출문제 등을 풀어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문제를 많이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원 문제도 사실은 조금을 풀어봤고요. 과거 나왔던 기출문제를 굉장히 오래 전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풀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차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올해 준비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생소하다고 많이 느끼실 텐데요. 서술식 문제입니다. 시험 종류가 보통 객관식 문제가 있고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있고 또 서술식 논문식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서술식 문제가 서술식 논문식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죠. 일단 본인이 아는 것들을 충분히 많은 양을 써야 되고 시간도 사실은 촉박합니다.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 90분 만에 한 과목에 거의 6문제에서 10문제까지 서술식 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차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술식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알고 있는 것도 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이 써보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충분히 써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고요.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문제에 못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시험 문제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작년 올해 시험이었죠. 특히나 책임 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 시험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쓰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거의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줄줄이 써내려 가야지만 모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밖에 할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도 무조건 써봐야 되는 것이고 둘째도 많이 써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조건 많이 써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강사님들께서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심에 다른 학원 문제도 조금 풀어봤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게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우리 인스TV 학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타학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만 약간 우리 학원하고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른 유형의 문제 정도만 관심을 두는 정도로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다 바쁜 와중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본인의 책상에만 공부할 자료를 두지 마시고 본인의 생활 바운더리에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두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거리도 있고 해서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강사님들이 강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 요약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서 운전 중일 때도 그 녹음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식간에 학습 내용들이 조금 외워지는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만이 아니라 차량이나 또는 사무실에서도 짬짬이 볼 수 있도록 요약자료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많이 비치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손해 사정사 시험은 한두 달 공부해서 되는 시험은 아니고요. 최소 1년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험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체력이 또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도 좀 충분하게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7시간 이상은 계속 자려고 노력했고요. 가볍게 공부 중간중간에 체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고 또 시간 날 때 산책을 하는 것이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리플레시도 되고 또 재충렴도 돼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수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무리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 처음부터 올인해서 끝까지 쭉 완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해서 나중에 공부 시간도 점점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시험 보기 한 한 달 전에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 같은 것을 전부 땡겼어서 독서실에서 좀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달이니만큼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오래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외워나 봐야 나중에는 다 까먹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임박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거의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를 했는데 중간 이후에 같이 준비하는 친구를 한 명 알게 돼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자료도 서로 맞바꿔보고 또 가끔은 서로 좀 위로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부에 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젊으신 분들은 스터디 그룹도 많이 하실 텐데요. 스터디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나 아니면 같은 학원생 또는 밴드 내에서 윤구목 선생님이 운영하는 밴드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밴드 내에서 서로 연락을 하셔서 같이 좀 정보 교류도 하고 그렇게 수험 생활을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장에서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음 자세가 첫 번째 자신 있게 그리고 침착하게가 꼭 필요합니다. 시험이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문제가 막히면 그 여파로 나머지 문제까지 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 있게 침착하게 준비를 하시고 시험에 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특히 책임근제 과목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웠고요. 문항별로 스스로 이렇게 정해둔 시간에 풀 수 있을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푼 사람이 거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세 문제 풀었다, 네 문제 풀었다. 여덟 문제가 총 나왔던 것 같은데요.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풀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한 번 당황하기 시작하면 다른 아는 문제도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시험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데요. 문항별 시간 배정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에 전부 시간을 쏟아 부으면 나머지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문항별로 시험 본인이 푸는 시간을 배정을 해서 그 시간만 할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점짜리는 10분 이렇게 푸는 것이 10분 안에 푸는 것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수준에 가려면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준비해 주실 텐데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푸실 때 항상 문항별로 시간을 지키는 20점짜리 문제라면 20분 내에 약 18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꼭 지키는 그러한 습관을 철저하게 들여놓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답이라도 꼭 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문제가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서술식의 장점이 또 조금이라도 써 놓으면 정확한 답이 아니더라도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의학이론에서 영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몇 개, 두 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약해서 사실은 무슨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기에는 얼굴에 있는 뼈의 이름을 써라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뼈 이름도 사실은 문제에 다 영어로 써 있었는데 제가 공부가 안 돼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에 있는 뼈라고 하면 보통 뭐 광대뼈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광대뼈 뭐 상악골 하악골 뭐 이래서 뭐 이것저것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몇 개는 얻어 얻어 걸렸다고 하나요. 그렇게 돼서 부분 점수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는 문제라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서 비슷한 답이 있으면 써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시험을 포기하지 마셔라. 시험장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습니다만은 저는 중간에 좀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1, 2교시가 통상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쉽고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고 3, 4교시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1, 2교시를 의학과 책임근제죠. 전략감으로 선택을 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번 시험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1, 2교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가방을 싸가지고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만류하는 바람에 다시 3, 4교시를 보게 됐는데요. 마침 3, 4교시를 상대적으로 좀 잘 봐서 시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 보시다가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집중해라 그런 뜻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따라서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저희 나이 또래에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술자리도 있고 골프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승교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그렇게 다 해서는 들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만큼 잠시 그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 시험에 올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침 코로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험인 만큼 수험 준비 기간 동안은 올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님들께서 아마 잘 준비를 해 주실 텐데요. 올 시험 같은 경우에 두드러진 부분이 영어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의학 이론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영어 준비도 좀 중요한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규 판례나 약관 개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나오니까 개정 전이나 후 비교까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모든 과목에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잘은 모르지만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돼서 마침은 좋게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된 만큼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올인하시면 모두 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특히나 인스TV 학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격생도 많고 강사분들도 훌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믿고 학원의 스케줄대로 커리큘럼대로 준비해 나가시면 사실은 제가 딱 그것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에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학원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